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보니까 가족과 관련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이나 아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좋은 성적이나 내조, 무엇이든 가족에게 바라지 말라. 다만 내가 어떤 아버지, 어떤 남편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만 살펴라. 내가 바뀔 때 가족이 바뀌고 나아가 온 우주가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관계의 문제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은 힘들어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성격이 특이해서 저 사람의 이런 특정한 단점 때문에 저 사람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 저것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것만 좀 어떻게 좀 바꾸면 내가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이라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곳이 그렇게 대충대충 막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연기법이라고 하고요. 법계라고 하죠. 법의 세계란 말이에요. 법의 세계. 연기적으로 인연 따라 꼭 와야 할 인연이 그 인연이니까 그게 화합한 거예요. 인과 연이 화합한 거예요. 인연이니까. 인연이 아닌 건 화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 눈앞에 어떤 사람이 왔다면 이 사람이 내 가족으로 와 있다면 그게 인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과 나와는 전생에 무슨 인연일까요? 뭐를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이제 이런 어떤 답을 내기를 원해요. 도대체 뭔가 하고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은 뭐다 하고 딱 떨어지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중중무진 연기라고 했잖아요. 무궁무진한 인연관계 속에 그 사람과 인연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을 찾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인이 뭐냐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방편으로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인연 따라 왔잖아요. 나에게 온 사람들은 다 인연 따라 왔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왔다라는 것은 인연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왔다면 와야 하니까 온 거예요. 와야 하니까 온 거. 그런데 뭐랄까요. 그 이 세상이 벌어지는 것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게 인강부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하나를 손해를 끼쳤다. 하면 그 다음에 손해를 다시 당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 뺏었다. 그러면 또 뺏겨야 되겠죠. 이런 식의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상호, 대평등의 원리랄까요. 그냥 균형의, 평등의 원리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연을 짓고 살잖아요. 업을 짓고 살잖아요. 업을 짓고 살면 그에 따른 합당한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은 나에게 나타나는 그 현실은 받아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야 하는 거다. 내가 경험해야만 할 거란 말이죠. 그건 발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난 거란 말이죠. 경험되기 위해서 나타났다. 모든 나타난 모든 것은. 내 인생에 등정한 모든 일들. 내 인생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 인연.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일어나야 할 때 적합하게 그 자리에서 그만한 크기로 딱 그 순간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인연은 좋고 저 인연은 싫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가 더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더 왔으면 좋겠는데 더 안 오니까 괴로워 이러고 저 인연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 인연이 자꾸 오니까 괴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인연에 대해서 이건 좋은 인연 저건 나쁜 인연 이렇게 자기가 해석했잖아요. 그 해석을 내려놓으면 인연이 화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뭔가 인연이 화합해서 뭔가 업이 영축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발산이 되어야만 사라져요. 그냥 대평등의 인연의 인과의 법칙에 따라 그냥 일어나야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럼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온 게 진리란 말이에요. 일어난 게 진리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한 대 때렸다. 한 대 맞을 일 있으면 맞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인연이 끝났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 그럼 뭐가 진리냐? 삶이 진리다. 제법. 제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법이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법이 개공이라고도 하잖아요. 제법이 뭐가 제법이에요. 삼라만상 일어난 모든 것들 등장하는 모든 법 모든 존재 모든 걸 그걸 법이라고 해요. 나에게 나타난 사람도 법이고요. 나에게 등장한 어떤 사건도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존재를 그대로 법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있는 그들의 드러난 모든 존재를 왜 법이라고 하겠어요. 진리로서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동의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드러난 것은 그게 드러나야 하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도하게 취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버리지도 않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허락되기 위해 왔으니까 감당되기 위해 왔으니까 발산되기 위해 왔으니까 해결되기 위해 왔으니까 마땅히 발산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그거를 그냥 훅 받아들이고 나면 왜 그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기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와요. 왜? 찾아와서 나에게 흡수되는 게 목적인데 내가 거부하니까 흡수가 안 되잖아요. 내가 거부하니까 마음으로 그럼 얘는 흡수당하기 위해 왔는데 내가 자꾸 거부하니까 얘는 재차 도전한단 말이에요. 왜? 이건 법이니까. 자꾸 도전해요 나에게. 자꾸 나에게 잽을 날려요. 그런데 난 이게 싫다고 자꾸 밀쳐내고 싸운단 말이에요. 맞부터 싸운단 말이에요. 진리와 맞부터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와 싸워서 내가 이 우주법계 전체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우린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한 생각으로 내가 이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다. 이를 생각해요. 이렇다 저렇다를 마음이 딱 머물러가지고 이걸 어떤 하나를 절대 진리로 정해버리면 그건 무효정법이 아니죠. 정해진 바가 없는 이 무주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뭐랄까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 그럼 그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어떤 그 삶의 지혜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어둡고 병이 걸릴만한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막 잠재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계속 쌓여있으면 나중에 한 방에 나를 확 무너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잽을 날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작은 감기몸살 같은 다양한 병들을 자꾸 나에게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냥 감당하면 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정도는 감당해야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살고 나쁜 일도 하고 살았잖아요. 남들 힘들게도 하고 살았고 내 이익 때문에 남들 좋게도 해주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오는 거예요. 남들도 나한테 좋은 일도 해주고 나를 욕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들 나쁜 짓 했을 때는 나쁜 짓 시컷 해놓고 내가 나쁜 과보를 받는 건 난 그건 싫다.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과거에 또 혹은 방편으로 얘기해보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데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현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 현실이 드러났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드러났으면 좋은 기회예요. 저로의 기회 어떤 기회일까요? 악업을 녹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예요. 힘든 일이 나타났다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삶의 지혜는 심플한 거라니까요. 일어난 그대로를 그대로 허용해주면 돼요. 그대로 감당해주면 돼요.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이 받아들임이란 말이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한단 말이에요. 때리면 안 맞으려고 피하기도 하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그게 진짜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괴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이거 버릴 겁니까? 내가 아무리 자식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봐야죠. 그런데 노력은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받아들인다는 건 뭐겠어요? 최선을 다해 아이의 문제점을 바꾸도록 노력은 한다.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지혜예요. 공부를 시킨다. 그런데 아이가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권유는 해본다.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하나 설명은 해본다.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면 오케이 인정해 준다. 나는 죽어도 해도 안 돼요. 그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임을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같이 하자고 나쁜 일을 도모하자고 찾아왔대요. 이것도 인연인갑다 하고 받아들인다고 그 나쁜 일을 같이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죠. 자기 가슴이 왜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그게 아니다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불교가 참 대단한 공부면서도 이게 참 신기한 공부예요. 분별하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분별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아셔야 됩니다.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하되 판단에 집착하지 않고 판단해야 돼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라고 했어요. 마음 내야 돼요. 자식 공부 잘하도록 노력해야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도대체 안 된다. 그리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누가 나쁜 일을 하자고 그래요. 내 가슴이 아니다고 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 못하겠다 하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막 내가 거부하려고 거부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죽어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이게 삶이 되게 간단해요. 노력하면 돼요. 더 좋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별하면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남편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 좋은 자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다 하잖아요. 그건 다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번 두 번 부처님이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세 번, 네 번까지는 도전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 네 번까지 했는데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 일대기 보세요. 세 번, 네 번 했는데 안 되면 깔끔하게 그게 설사 나쁜 걸 할지 않아도 딱 포기하십니다. 부처님은. 심지어 부처님 석가족이 멸망할 때 세 번을 막았는데 네 번째는 놔뒀단 말이에요. 멸망되도록.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나쁜 것도 최선을 다해 세 번까지 해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분별한단 말이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임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도 도전 안 해본다? 그거는 받아들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수동적으로 바보처럼 사는 거죠. 그거는 그냥 바보와 뭐가 다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바꾸고 변화시키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삶의 명과 변화를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또 내가 가슴 뛰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게 좋죠. 그런데 해봤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해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남편 술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세 번만 해봤어요. 30년을 해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걸 가지고 내가 힘들어해요? 남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깔끔하게 포기해야지. 30년을 했는데 기와먹을까 봐. 맛있게 드십시오. 내가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욕을 욕을 하면서 술 먹으면 넌 죽는다. 지옥 간다고 하면서 술 먹으면 더 괴롭지 않겠어요? 그 남편? 부처님은 네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했는데 10년, 20년 하고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는데 기왕이면 그 남편이 욕 먹으면서 술 먹으면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 그 술이 더 나쁜 작용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의식에서는 내가 말해도 안 되는구나. 오케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 공부할 때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요. 와 정말 전 미치겠대요. 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 저희 고모였어요. 고모가 저를 중1 때 붙잡아 놓고서 공부를 엄청 시켰다니까요. 주말마다 맨날 그 고모가 결혼도 안 한 고모가 혼자서 연애도 못하고 애인도 없고 하시니까 그랬는지 나를 불러다가 토요일, 일요일마다 맨날 1대1 과외를 시켰어요. 때가 아니면 공부시켜도 안 됩니다. 제가 알아요. 중1 때 1년 내내 고모 밑에서 정말 정말 힘든데 1대1 과외를 받아도 이야 더 신기한 거는 1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1대1 과외를 선생님한테 받아도 성적이 1등도 안 올라가 돼요. 때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애를 갖다가 공부하라고 시키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안 되는 남편한테 자꾸 받기라고 막 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시절 인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고모가 2학년 초에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서는 다음 주부터는 안 와도 된다. 그냥 너는 착하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착한 게 어디냐. 아마 공부 좀 못한다고 뭐 나쁜 짓만 안 해도 되지 이러면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포기하고 전 2학년 때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절에 갔다가 스님을 만나고 그 스님께서 너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저를 되게 유독 이뻐해 주시면서 뭐 하여간 너무나도 이렇게 칭찬해 주고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있나? 그 스님께서 뭐든지 해봐라. 된다니까. 된다니까. 마음에서 안 된다라는 그 한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지는 반드시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스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스님이 된다는데 안 될까? 그리고 그때 제가 갑자기 뭐가 그냥 막 꽉 꽉 쳐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매주 절에 나가면서 주중에 혼자 공부를 했어요. 혼자.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딱 올라갔을 때 첫 첫 시험에서 제가 그 다음 해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 위문 가려고 중학교 학교 위문을 갔더니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제가 오니까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제가 약간 전설 비슷하게 전설까지는 아니겠지만 왜 공부를 되게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쑥 올랐다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하면서 사례처럼 얘기했대요. 제가 공부하겠다 마음 먹고 나서 불과 얼마 안 걸렸어요.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거지? 난 왠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그 해에 머리가 확 트이는 느낌? 수학 뭐 이게 그냥 너무 쉽게 알겠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수학이 너무 쉽게 그냥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못하기도 했고 본인도 공부하기 싫었대요. 공부 안 하고 중2, 고2 때까지 안 했어요. 갑자기 고2 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고2 때 공부하면 물론 지금은 늦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옛날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고2 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년 반 만에 대학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최고의 좋은 대학교를 붙었어요.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시절 2년이 안 되면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직 때가 아닌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팍 집착을 하고 내 생각으로 내 욕망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라고 한다는 건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아무리 옳은 거라도 폭력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에게는 폭력입니다. 그 아이가 공부 열심히 시켜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 옳죠. 그런데 그 아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강제로 시키는 거는 얼마나 폭력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이라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아직 때가 안 됐더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 안으면서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진심으로 진심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난 안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이 저런 놈이 나왔지 하거나 내가 하필이면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날 수가 없고요. 아내를 잘못 만날 수가 모르겠어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내가 아직 그 근기가 안 되는데 감당이 안 된다 하면 예를 들어 너무 폭력을 쓴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내가 딱 벗어나는 게 지혜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냥 막 그냥 미련하게 붙어있는 거 맨날 맞으면서 넌 내 밑에 있으니까 사는 거지 넌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너 같은 사람 살 수도 없어 하고 뭐 뭐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그런 남편 밑에서 막 죽도록 괴로워하고 살던 보살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 공부하다가 문득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난 30년간 이 남편 말이 진짜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며 의도 터지면서도 자식들도 막 그렇게 여기서는 애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겠구나. 분명한데도 생각으로는 분명한데도 절대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나가면 큰일 날 줄 알고 근데 딱 지혜가 생기면 내가 어디 갇혀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사로잡혔던 곳에서 문득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뭐랄까 뭐랄까 나에게 찾아온 어떤 일들도 내가 끌어당긴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게 온 거예요. 와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혹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나면 거기서 배워야 될 걸 배우게 돼요. 거기서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돼요. 그게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나를 깨닫게 하려고 왔느냐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가 완벽하고 잘난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이 바로 완벽한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온 이유다. 서로의 단점을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바 세계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야말로 내가 그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힌트가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 우주법계가 수많은 인연들을 조합해서 그들 모두를 동시에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이 우주법계 윈윈 전략이라는 거죠. 너도 깨닫고 나도 깨닫는 핵심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내 바깥 경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경제력이 문제도 아니고요. 내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그 답을 바깥에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없다거나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거나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정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허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걸 분별하지 않고 그 속에 있어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온 이유 흡수되는 경험되는 그것이 온전히 경험되고 나면 그것은 그것의 몫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해야 될 인연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도 어때요? 괴로울 만큼 괴롭다 보면 사라지잖아요. 병도 어때요? 와서 아플 만큼 아프다 보면 사라져요. 가난도 어때요? 가난할 만큼 가난하다 보면 또 사라져요. 또 부자가 되기도 해요. 삶은 항상 이렇게 파동처럼 오고 간단 말이에요. 파동처럼 오고 가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시비 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법은 실상이에요. 드러난 삶의 그대로 실상이에요. 내가 그걸 분별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건 그거는 가짜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아 저 스님은 아니면 저 사람은 지혜롭고 깨달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 저 사람 주변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 진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가 봐요.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없어야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진짜 도인이라면 도인은 아플 수가 없다. 병도 안 날 것이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훌륭하고 그 주변은 항상 좋을 것이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처님 인생이 그랬습니까? 주변 상황하고 자기 마음의 세계 깨달음과는 상관없다니까요. 부처님도 주변에 부처님 모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고 썩은 음식 먹고 토하는 일도 있으셨고요. 목숨도 잃으셨고요.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 그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전생에 뭔가 죄진 게 많은가 봐요.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은 복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인생을 좋으니 나쁘니 하고 분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내가 해석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해석되는 거지 해석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에게 엄청난 일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는 불교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거야. 내 인생의 삶의 조건을 행복하게 바꿀 거야.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 남편이 좀 바뀌겠지. 자식이 좀 더 행복해지겠지. 더 똑똑해지겠지. 내가 돈도 더 잘 벌고 건강해지고 주변 여건이 막 확 좋아지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면 마음 공부하고 명상하면 다 좋아진다 라고 믿으면서 불교 공부를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편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방편으로 처음에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방편으로는 처음에 그래 그래 알았다 하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방편이 뭐예요? 기도라는 방편이 기도라는 방편. 왜?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에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하면 잘 될 겁니다. 하고 기도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플라시보 효과예요. 확실해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적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성적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성적 잘 받는 게 그게 정의로움이잖아요. 이 아이는 남들 공부하는데 막 방해만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기도는 잘해요. 그럼 걔 성적 좋게 해주는 게 부처님이 할 역할일까요? 그럼 그런 부처님은 따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는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런데 좋은 효과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효과?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도가 계속되면 마음의 집착이 내려나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드시 이 기도하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겠지 하고 이런 집착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다가 법문을 듣다 보면 아 내가 한 생각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반드시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문제의 원인이 이거였구나.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기도하다 보니까 법문 듣다 보니까 문득 알겠더라. 내가 여태까지 아이를 힘들게 혹사시키고 있었구나. 이거는 진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이를 놓아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를 붙잡아 데려다 놓고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너한테 너무 힘들게 했다. 너 마음껏 해도 좋다. 대학교 좋은 데 가도 좋고 안 좋은 데 가도 좋다. 너가 가고 싶은 곳 가면 된다. 엄마는 그냥 너의 삶을 응원한다. 너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 된다. 나 집착 정말 진심으로 놓았다. 그러니까 엄마 눈치 전혀 볼 필요 없다. 너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하고 이제 난 너를 응원하고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원의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근원의 답. 기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성공인 진짜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방편에서는 힘을 북돋아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힘이 될 때도 있거든요. 병나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기도한다고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병나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날 수 있습니다.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방편으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의 일종의 플라시버 효과니까 마음의 효과가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 마음이 없는 게 마음인데 이게 다 플라시버 효과죠. 없는 효과죠. 공하니까 공한 가운데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니까 플라시버 효과죠. 일종의 그걸 통해 진짜 이 마음 없는 이 자리를 확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절로 저절로 인생에서 구하는 바가 사라져요. 여기서 완성되어 있어요. 삶은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이 조건 그대로 이 돈 그대로 내 남편 내 자식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그대로를 허용하게 돼요. 허용한 채로 여기에서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삶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돼요. 받아들인 채 삶이 실천하게 돼요. 받아들인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는 것 없이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게 진짜 무집착이에요. 무집착은 강력한 무집착은 실천이 동반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어서 겁이 나서 실천을 잘 못해요. 잘못되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집착이 없는 사람은 강력한 실행력이 뒤따릅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러니까 저지를 줄 알아요. 저지를 실천하는 힘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요. 정반대라니까 거꾸로라니까요. 받아들이면 지금 이 조건을 100% 완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집착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가꿀 수 있을까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지혜가 저절로 생겨난다니까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때문에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다가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니까 그냥 북돋아주게 돼요.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장점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나면 상대방도 똑같다니까요. 이게 저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한다면 내가 나쁜 놈이라는 반증이에요. 그거는 왜 상대가 따로 없으니까요. 상대가 따로 없다니까요. 인과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요. 내가 저 놈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는 이 얘기에 있으니까 나쁜 놈이오라는 게 저게 있잖아요. 저 놈 나쁜 놈이에요 가 바로 내 나쁜 놈이라는 반증이라니까요. 저 사람 나쁘다고 과도하게 내가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라는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기 마음이 문제예요. 모두가 내 마음을 해결하면 삶이 해결된다니까요. 삶이 해결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바꿔나가요. 아닌 건 아닌 거대로 긴 건 긴 거대로 그래서 제 말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도 데리고 사는 것만이 받아들인다 이거 아니에요. 데리고 살든 이혼할 것 같든 빨리 이혼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하더라도 집착 없이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랄까 삶을 내 바깥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고 삶을 지혜롭게 이렇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거기에는 자기 마음의 문제만 있지 바깥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없어요. 바깥을 바꾸는 건 그냥 가볍게 가볍게 좋은 법문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한두 마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시절인연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처님 법문 좋아도 여러분한테 감동이 됐어도 그거를 누군가에게 강요하면 그건 폭력이에요. 타종교인에게 아니면 불교 싫다는 사람에게 이 스님 법문 좋다니까 들어보라고 해도 폭력이라니까요. 시절인연이 아직 안 되면 그 사람은 그걸 안 들어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걸 허용해줘야 돼요. 왜 넌 이렇게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법문을 못 듣니?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보리심에 씨앗만 심을 뿐이에요. 그냥 가볍게. 그래서 이 부처님도 위의 교화라고 하잖아요. 너 이렇게 좋은 거 왜 안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상대방은 저절로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은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하면 내 주변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이게 신기하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 공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려면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주변 상황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시간은 걸려요. 한 방이 평화로워지진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내 주변이 좀 시끌시끌하더라도 내 마음은 평화로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평화로워지다 보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 상황도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게 끌어당겨져요. 비슷한 게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공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훈습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사는 인생을 보세요. 꼭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 다니잖아요. 꼭 자기랑 수준 비슷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거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식이 변화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마음 공부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 공부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세상 공부라고 안 하잖아요. 세상 바뀌어야 돼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내가 집착 없이 하면 좋습니다. 집착 없이 하면 무엇이든 다 하면 좋고 해야죠. 그런데 내가 집착 없이 한다는 그 정도의 지혜가 없이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건 자기 어리석음이에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도 무너뜨리고 세상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끔 법륜스님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요. 법륜스님은 어쨌든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법문도 종종 하시더만요. 그런데 그 특징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법륜스님이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요. 거기 반드시 이래야만 되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만이 절대야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어떤 특정한 생각에도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취사한택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공부인의 자세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도 안 된다.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또 과도하게 그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너무 거기 종속되는 삶을 살아도 안 돼요.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독립적인 자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나도 내 주인공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남편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럴 필요도 없고 딱 따로 또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 또 같이 그게 좋은 거죠. 자신의 독립적인 어떤 딱 주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있을 땐 함께 행복하고 또 각자 자신의 삶을 살 때는 자신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자식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인생 내가 언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한 20살 넘고 자기가 독립할 때 됐다 하면 자식 며느리한테 콩나라 팡나라 하고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자신의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물어오면 답을 해주겠지만 그래서 과도하게 구속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의전적이지도 않는 것 그게 취부득 사부득이에요. 취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버리려 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를 가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리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